강한 빗줄기 속의 훈련 강도는 특전사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낙하선 끌고 달리기에 이어지는 네펠 훈련.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. 야간 행군의 화생방까지 3박 4일에 걸친 지옥 훈련 끝에 참가자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특전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